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자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세상에서의 칭찬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회복을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죠.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낮게 해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